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하지정맥류의 발병률이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발병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나라마다, 심지어 지역마다 또 다르게 통계가 나오긴 한데 왜냐하면 하지정맥류가 2세대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보통 여성 호르몬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성의 남성보다 2,3배 통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5배까지도 더 높게 나오기도 해요. 남성분들이 걸리실 경우에 어떤 직업군에 납정분들이 걸리시는지도 보통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이 동물들 중에 인간들에게만 있는 질환이야. 이게 결국에는 진리포행이라는 삶을 살아서 중력 때문에 더 잘 생기는 거라서 그런 남자분들도 가만히 앉아있는 직종도 예를 들면 택시 중 운전하시는 분들이다 아니면 오래 서기시는 분들은 요식업, 요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선생님들 그런 직종에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성분들 중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걸리시나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어떤 운동이냐 일단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막 중량을 많이 드시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요즘은 러닝이 하도 유행이니까 러닝 막 길게 하시는 분들한테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기만하세요. 앉거나 서있는 자세 때문에 조금 발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어느 쪽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세에서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서 계시는 분들 직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주변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도 많이 좀 하지정맥류일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주로 하지정맥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학생 때 많이 생겼다기보단 그 전에 가장 흔한 요인 중에 유전적으로 하면서 쓸 수도 있고 그 이유로 내가 막 중고등학교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가난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들이 반복이 되면서 증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그 유전적인 영향이라는 것도 영향력이 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꽤 큰 부분인 게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화제정맥류가 있으시면 자식에게 유명될 확률이 한 60%? 근데 만약에 두 분 다 있다면 거의 90% 정도의 확률로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세요? 결국에는 화성맥류의 가장 흔한 원인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유전적인 거 여성 호르몬은 없으니까 오래 서 있는 습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아무래도 고치는 게 중요해서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틈틈이 다리를 좀 들어올려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자기 전에라도 다리를 좀 들어올려서 종아리 스트레칭 가벼운 자전거 운동? 그 정도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또 다른 가장 흔한 원인이 사실 비만이 많아요. 체중이 늘거나 하면서 체중 관리를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더 진행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습관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흡연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중단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 그럼 마른 사람들도 화제성맥류에 걸리기도 하다 요. 마르신 분들 또 결국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직업자회 특성도 사실은 원인들 무릎에도 오는 경우도 있어서 마르신 분들도 올 수는 있지만 비율적으로 체중이 높으신 분들이 더 잘 오는 단 어렸을 때부터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건 없을 수 없지만 그렇다면 혹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지성맥류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어린 나이부터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하지성맥류 증상이 나타나면 어릴 때는 대부분 이제 보존적으로 압박스백형을 씻거나 썰넘을 드리고는 하는데 유전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하지성맥류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실망이나 다른 곳에 불편감이 있다면 워크북 쪽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혹시 어떤 게 보통 이유 없이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들 아프다는 게 많았고 보통 어린아이들은 웃는다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다리를 자꾸 뒤척거리게 된다 하지성맥류를 저희가 알고 병원에 올 때는 다리 저림이나 쥐 같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느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할 때는 총파로 사이즈를 재우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보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직선상 보다는 지람비처럼 부비부부라는 모양을 보인다 그런 거를 정맥류한 부모소에 느틀하고 일직선상이라고 해도 보통 다른 혈관들보다 좀 더 붉게 보인다 워낙 안 그럴 때는 이제 체크를 받아보시고 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방치를 하다가 치료 시기를 고쳤을 경우에 이것도 나중에 시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완치도 가능한지도 칠 화제정맥류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는 잘 없고 결국에는 많이 진행된 경우가 피부에 괴양이 생긴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완전히 변색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치료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미 변색이 되어버리거나 망가진 피부는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튀어나오거나 피부가 조금 가렵거나 열감이 느껴질 땐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그만하긴 하실 거예요 혹시 화제정맥류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자연치료법 같은 게 있을까요? 화제정맥류라는 게 혈관이 좀 늘어가 버리거나 그 안에 판막이 고장이 난 거라서 이제 스스로 고쳐지진 않아요 자연적으로 낫진 않을 거라서 증상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압박 스타킹, 체중관리, 스트레칭 그런 걸로 증상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또 다시 나이클 수술을 할 때 혹시 하기 전에 어떠한 검사들이 이루어지는지 보통 화제정맥류를 수술하기 전에는 일단은 증상이 확실히 있는지 이게 화제정맥류라고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것 혈관 초음파 건설을 또 해서 정맥 안에서 확실하게 0.5초 이상의 오해가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수술성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술법은 남성과 여성은 혹시 다른가요? 특별히 선결로 다르진 않고 결국 혈관의 모양이나 혈관의 사이즈 아니면 영리가 있는 위치, 범위 그런 정도에 따라서 수술법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시간이나 혹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내가 많이 진행이 되신 분일수록 수술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혈관 자체는 많이 망가지진 않았지만 증상 자체가 심해서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만 수술하는 경우에는 좀 더 짧은 경우에는 30분, 30분, 40분 내로 끝낼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심하게 망가지신 분들은 오래 걸리면 1시간 반은 외관까지도 걸릴 수 있으세요 혹시 재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수술한 혈관이 재발한다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수술이라는 게 혈관을 막아서 없애는 건데 이 혈관이 안 없어지고 다시 열린 확률은 수술 방법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는 돼요 근데 수술하지 않은 다른 절반에서 새롭게 발생한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0년 이내에 60% 정도는 되기는 해요 하지정맥률은 수술하고 끝인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해왔던 생활습관 등 그런 동변대로 관리를 해주시는 중요한 질환이지만 해요 그럼 그렇게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수술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수술 수술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혈관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세는? 정말 많이 해도 세는 번이지 않을까요? 음 도움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분.. 5분.. 5분.. 6분..